사람이 사람을 따라 웃거나 울거나 그리 되는 일이 어찌 어땠던가 얼마나 좋던가 사람이 사람을 위해 떠나네 보내네 멀어질수록 더 보고 큰 사람을 떠나네 보내네 뜨거운 눈물을 말없이 흐려주는 것 사람이 사람을 해 사랑이 사람을 따라 마음벽 닳도록 미워하고 미워할 때도 있을 테지만 사람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 아나마인에 닿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 뜨거운 뜨거운 두 손을 잡으며 웃어 보이는 것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해 사람이 사람을 해